아무튼, 문무왕이 왕에 올랐다. 이름은 범민으로, 김범민입니다. 그러니까 범민으로 태종왕에 받아들이다. 태종왕이 바로 무혈왕이죠. 엄마는 김씨 문명왕후로 소판 서현의 막내딸이며 유신의 누이이다. 유신은 김유신이겠죠. 언니가 서형산 꼭대기에 올라앉고는 오줌을 넣어 온나라 안에 가득 펴진 꿈을 꾸었다. 꿈에서 깨어나 동생에게 꿈을 말하니 동생은 웃으며 내가 언니의 꿈을 살 것이다. 라고 했다. 그래서 비단치마를 주고서 꿈값을 치렀다. 며칠 뒤 유신이 춘추공, 춘추공이 바로 무혈왕이죠. 춘추공과 축국을 하다가, 축국이라고 왜 공차고 노는 놀이 있습니다. 축구 아닙니다. 비슷한 거예요. 자, 축국을 하다가 춘추의 옷구름을 밟아 떨어뜨렸다. 유신은 우리 집이 다행히 가까이 있으니 가서 옷구름을 꿰맵시다. 라고 하고는 함께 집으로 왔다. 술상을 차려놓고, 옷구름 꿰맵는데 왜 술상을 차리니? 조용히 보희를 불러 바늘과 실을 가지고 꿰매게 했다. 언니는 일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고 동생이 나와서 그 앞에서 꿰매워주었다. 언니가 아까 꿈꾼 사람이고 동생이 꿈을 산 사람이죠. 옅은 화장과 가벼운 옷차림을 하였는데 빛이 곱게 사람을 비추는 모습이었다. 춘추가 보고 기뻐해서 바로 혼인하자고 요청하고는 곧 예식을 치렀다.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고속도료입니다. 자, 그가 바로 범민이다. 범민이 바로 문무왕이죠. 왕비는, 와이프는 자의 왕후로 파진찬 선품의 딸이다. 범민은 평소에 맵시가 영특하고 총명하며 지략이 많았다. 영휘 초에 당나라에 갔는데 고종이 태부경의 관작을 주었다. 고종이라는 것은 그 짝눈이 새끼를 의미하겠죠. 자, 태종 원년. 태종이라는 건 여기서는 김춘추를 얘기합니다. 태종 원년에 파진찬으로 병부령이 되었다가 이윽고 퇴자가 되었다. 현경 5년. 현경 뭐 이런 건 다 아마 중국 연호일 거예요. 현경 5년, 660년입니다. 5년에 태종이, 무혈왕이 당나라 장수 소정방과 함께 백제를 평정할 때 범민이 종군의 큰 공을 세웠다. 이때 이르러 바로 왕위에 올랐다. 나는 사실 꿈 사고 팔고 그런 이야기는 다 상부 유사에 있을 줄 알았는데 사기 있어서 좀...